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저희 올케언니네 오빠네가 묵나무를 해서 묵나무를 할 때 되면은 그때가 언제지? 그 보름인가? 보름에 그 오색나무를 해서 파는데 막 오천세트 사천세트 지금 막 나가거든요 유기농마트 같은데 그런데 언니가 망초를 뜯을 새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세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한세님이 이 묵밭을 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묵밭 여기가 옛날에 오이밭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묵밭으로 있는데 이 묵밭에 망초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한세님도 저쪽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세님도 늘 저희들한테 진짜 이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늘 이런거 같이 해주시려고 그러고 근데 자 보세요 제가 구별해드릴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거 요 망초랑 자 요거 요 망초랑 요거는 개망초거든요 여러분 개망초는 좀 잎이 넓고 키가 커요 구별이 쉬워요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망초를 한번 가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요런거 요렇게 요렇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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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개망초고 요게 망초에요 여러분 요런게 요런것들은 얇고 털이 많아요 여기서도 구별이 바로 되죠?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 요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자 요거는 이렇게 향이 훨씬 강해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망초는 개망초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증에는 위염, 장염, 비염, 간염 염증에는 최고라고 제가 이거 옛날부터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거가 이 맛에 빠지면 어떤 분들은 이 개망초를 안 뜯어요 요때 되면 묵나물 할 때 이 망초만 뜯는 분이 계세요 향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싫다고 그러는데 효능은 이게 더 좋다는 분들이 더 많고요 진짜 아삭아삭하는 식감도 더 좋아요 얘가 더 좋거든요 근데 이 맛에 길들이신 분들도 이거는 안 뜯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쓰면서 언니, 올케 언니를 갖다 줘서 요거를 광초를 해서 여러가지 장아치로도 하고 묵나물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요렇게 빈다 지금은 이렇게 비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온 자리라서 이렇게 비면 되거든요 다 이거는 뭐요 풀이 아니에요 그냥 비면 돼요 이렇게 금방금방 금방 한 자리로 되거든요 여러분 금방 금방 한 자리로 되거든요 여러분 금방 금방 한 자리로 되거든요 요거는 진짜 망초죠 그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쫙 이렇게 한꺼번에 잡고 이게 진짜 신이 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뜯을 때 아 벨 때 그 왜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이 손맛이다 그러죠 손맛 딱 그거예요 딱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찾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거 한번 배워봅시다요 자 그런데 너무 밑동을 배면 이게 억새요 지금은 아주 안 억새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드럭센 걸로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쪽만 비는데 저희 남편이 제일 사실은 잘 못해요 이거를 이거를 저희 남편 어디까지 배워야 되느냐 여기를 배워야 되느냐 여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되도록이면 저희 남편한테는 제가 위쪽으로만 비라고 그러거든요 위쪽으로만 위쪽으로만 비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아예 돗자리를 깔아놓고 지금 하거든요 돗자리로 이렇게 자루로 갖고 다니면서 돗자리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 자루 하나 갖고 와볼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제가 그러기로 온 거예요 사실은 앉아서 미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게 낫거든요 너무 신나요 이거 할 때는 정말로 신나요 금방 한자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큰 자루인데도 금방 한자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별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딱 이렇게 하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빼고 네? 와 한 선생님 금방 여기 엉겅키도 있어 엉겅키도 있죠 맞아요 여기 없는 게 없어요 별꽃나물도 있고 다 있어요 아유 한 선생님은 우리 한 선생님 원망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왜 이런 걸 맡아 놓쳐서 찾아가지고 사서 고생하냐고 사서 고생한다고 우리 한 선생님 벌써 몇 자루 하셨어 몇 컨테이너 여섯 개 여섯 개 와 대박입니다 와 저는 아직 못했어요 우리 한 선생님 제일 많이 하셨어 엄마야 이거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제가 우리 한 선생님 처음에 뵙을 때는 나무를 몰랐던 것 같은데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묵밭을 너무 잘 하시고 이렇게 진짜 이 나물 한 선생님 이 나물이 아까 넓적한 것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넓적한 건 개망초 요거는 망초 근데 이 망초 먹던 사람은 개망초 안 먹어요 향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향이 진해서 그때는 그 전에 예 향이 진해요 이게 그게 더 근데 그게 아삭한 맛이 나고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 족바죽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나물만 먹더라고요 향이 있는 나물만 그것만 뜯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또 이 맛에 향이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거 묵나물로 할 때는 향이 좀 나고 그래도 이게 약으로써는 약나물로써는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 여러분 하시고 싶으시죠 옛날에 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지금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길다 와 여기 와 여기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는 보리뱅이 기억이 이렇게 좋은데 보리뱅이도 묵나물에 좋은데 이게 섞이면 나중에 그 건조기에 말릴 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망초 때 할 때는 망초 때 나물만 딱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어메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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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김선생이랑 같이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같이 같이 사시려면 일단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 저는 앞으로 어 저기 뭐지 제가 저희 식당에서 우리 가족들과 소통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나무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나무를 해러 가고 또 와서 다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듬고 그리고 또 그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요리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러려면 저희가 백옥생에서 뭐라 그랬죠 십만명 선한부자 만들길에 참여하셔서 거기에 단돈 삼백만원 최소 시드머니가 삼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우리 6년 후부터 우리 함께 백옥 김선생과 함께 정말 전국을 다닐 수 있고 전세계를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다니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 밭에 다 이게 한 몇평 정도 될까요 선생님 한 천평 될 거 같은데요 천평은 될까 천평 될 거 같아요 천평 될 거 같아요 천평 될 거 같아요 천평? 네 이거 하여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끊을게요 여러분 자 끊을게요 여러분